제 캠프도 데려가셨죠? 이번 달 데려가셨죠? 이번 달 데려가셨죠? 그저 보낼게요 입금해 주시죠 아침인데 어제 신라면 참았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던지 저번에 들어와요 그치의 킬바퀸 그치의 킬바퀸 그치의 킬바퀸 이거 왜 이렇게 나와? 그치의 킬바퀸 그치의 킬바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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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색의 킬바퀸 한색의 킬바퀸 한색의 킬바퀸 한색의 킬바퀸 저거 다 찍고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컷 찍고 가네요 공짜로 감사합니다 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인생 레이컨 터주는 저 이거 옛날에도 추천한 적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셋 다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인생시겠죠? 원필씨가 손을 한번 올려줘 카메라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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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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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거야 어? 그럴거야?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저희가 방금 폴라로이드에 찍었는데요 폴라로이드 추터 포즈 이건가요? 네 이겁니다 이거요 폴라로이드 추터 포즈 이거 실수로 틸 신고 뒤로 갔는데 이거 뚫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테이프 어디 있어요? 테이프 찾으러 가야겠다 뭐예요?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죠? 아니에요 저 대본 1인데 친해지게 됐어요 네 네 좀 더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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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함께 사랑하는 성은이 어떠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다니는 경락사 추천하고서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대본 리딩도 제가 많이 붙어서 해가지고 이제 합도 좀 잘 맞아요 아 아니 많이 친해졌다고 느끼기 있으니까 잘 jerseys 이렇게 감사합니다.